우리는 2020년 압도적인 사이즈와 함께 컨디셔닝까지 장착한 빅라미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이렇게 완벽한 컨디셔닝과 함께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 빅라미를 과연 기존의 그와 함께 탑 레벨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이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카이그린의 복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보디빌딩 팬들은 카이그린과 빅라미의 대결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유인즉 172cm라는 단신의 키이지만 압도적인 프레임과 함께 사이즈를 보여주었던 카이그린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 때문인데요. 2013년 이후 카이그린의 시합체중은 무려 127kg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2020년 177cm의 빅라미와 약 4k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체중입니다. 빅라미를 상대했던 2위와 3위 브랜든 커리와 피리스가 110kg대, 4위였던 하디추판이 100kg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전성기 시절에 카이그린이 2020년 미스터올림피아에 출전했다면 빅라미와 사이즈적으로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차례 복귀 번복에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카이그린을 아직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그의 캐릭터성도 있지만 그가 사이즈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미스터올림피아에서 빅라미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3년 시즌 카이그린이 가장 컸던 해와 2020년 미스터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빅라미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신장과 체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미스터올림피아에서의 카이그린은 172cm의 키에 시합체중이 127kg이었습니다. 2020년의 빅라미는 177cm의 키에 시합체중이 131kg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5cm의 신장 차이와 4kg의 체중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퇴사두의 크기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빅라미지만 카이그린의 옆에서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고 두꺼운 코어로 인해서 자칫하면 둔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카이그린이지만 전면에서 펼쳐지는 등근육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빅라미와 같은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솟아오른 이두근과 함께 전체적인 다이어트의 강도를 날카롭게 뽑아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리스 옆에 썼던 카이그린의 넓은 프레임은 그의 볼륨감 앞에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올림피아 선수들보다도 넓은 어깨 프레임을 자랑하는 빅라미 옆에서도 카이그린의 프레임은 전혀 좁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강점으로 보기 힘들었던 가슴 볼륨감과 어깨 사이즈가 빅라미에 비해서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측면 하체의 두께감에서 그 어떠한 선수도 압도해버리는 빅라미지만 카이그린은 빅라미와 상대할 수 있는 측면 하체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힙의 스트레칭으로 유발된 빅라미의 둔근의 강도는 카이그린에게선 보여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상체에서는 빅라미가 승모근과 가슴 볼륨감, 어깨 사이즈면에서 카이그린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식 카이그린은 손으로 가렸지만 복부를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당시에도 팬들의 숱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후면 포즈의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우리가 등 상부라고 일컫는 승모근과 후면 상각근 전체적인 등근육의 디테일이 빅라미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그린은 압도적인 광배근의 두께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등근육의 완성도를 빅라미보다 더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번 놀랄 수 있는 사실은 후면에서 보이는 하체 사이즈가 빅라미에 비해서 카이그린이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빅라미와 비슷한 보폭으로 다리를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그린의 넷츠 가체가 완벽하게 붙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둥근의 강도면에서는 빅라미가 카이그린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후면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뺑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등 상단부에 해당되는 승모근과 어깨 후면 근육, 대원근이 발달한 빅라미가 카이그린에 비해서 넓은 프레임을 잘 펼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광배근의 두께감으로 인한 등근육의 완성도가 비교적 덜 노출되는 이 포즈에서 빅라미가 압도적으로 넓은 프레임과 함께 둥근의 강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 카이그린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앱 더미널의 다이 포즈입니다. 빅라미는 카이그린에 비해서 더욱더 선명한 복직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들어올리는 이 포즈에서 등근육을 잘 강조하고 있는 선수는 카이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보디빌딩 씬의 그 어떠한 선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이즈의 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라미는 분리도를 강조한 방식으로 카이그린은 외측에 보여지는 빗살을 강조한 방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넓은 어깨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스클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빅라미의 어깨 근육이 카이그린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모스클라 포즈에서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의 볼륨감 역시 빅라미가 카이그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3년 가장 큰 사이즈를 보여주었던 카이그린의 모습과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빅라미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2013년의 카이그린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복귀한다면 빅라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